주말 효과로 1천 명대까지 급감했던 대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 이틀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대전에서는 3,89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, 방역 당국은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 2,600여 명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세종시 확진자도 1,069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1천 명대를 이어갔고, 충남도 5,244명이 확진돼 이틀째 5천 명대 확진이 이어졌지만, 중환자시 병상 가동률은 30%대까지 낮아졌습니다. 한편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전에서 4명, 세종 1명, 충남에서는 6명이 더 숨졌습니다.